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을 크게 덜어줬습니다. 과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문제의 판결은 대법원의 2013년 5월 16일 선고입니다.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 정지, 즉 6개월로 제한한다고 선언했습니다. 7개월 뒤 대법원은 재심 무죄 확정부터 3년이던 시효를 형사부상 확정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. 이 판례가 고스란히 과거사 배상에도 적용되면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던 피해자들이 최종심에서 줄줄이 패소하게 된 겁니다. 당시 법조계에서는 퇴행적이다, 수긍하기 어려운 법리다라는 비판과 의문이 쏟아졌습니다. 수년째 계속되던 이 의문은 지난 5월 말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에서 풀립니다. 이 법원 행정처의 대외비 문건은 6개월짜리 시효에 근거가 된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과 과거사 배상 제안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, BH와 협상카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. 박근혜 정권이 질 수밖에 없었던, 국가가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SBS 권란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.